영화 리얼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리얼이 가지고 있는 영화의 톤 앵 매너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도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화에 물론 관심을 갖고 어떤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처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혼자 오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예쁜 미장샘이라든지 색감들 그런 것들이 되게 창의적이고 좀 더 우리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바꿔지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지만 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영화니까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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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